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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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실 수술과 함께한 공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쭈꾸미들 1차 접종을 마시러 왔습니다. 오늘 9월 12일이고요. 삼치 멸치 꽁치에요. 아이고 다 밟고 난리 났다. 넘어지겠고 고장 났다. 고장 나겠어요. 삼치! 주사 잘 맞네! 아이고 잘 맞네 꽁치야 꽁치 막내예요 아이고 추석 잘 맞네요 잘했어 잘했어 버터쿠키 나와 진짜 많이 컸죠? 응 참치랑 비슷해요 아이고 쿠키 주사 잘 맞아 다행이죠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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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단차를 잘한다 고양이들은 아픈 티를 안 해 왜 이렇게 배지가 주사를 잘 맞춰요 그러니깐요 수사 잘 맞춰 잘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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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